춘향형상 가련허다 숙대머리 귀신형이요 저 악마 악마 그 찬자리요 새깡난 것은 헛뿐이라 허구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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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피구 터슬구 허구지구 허구구 허구지구 인해 눈물 해달른 소리 장살도 너머 들리나 그때여 문영은 아비 학도를 찾아가 사정사정 해볼째 변학도는 들을 생각도 없구나 문영 아씨 어찌 되었습니까 문영 고개 저으며 고개를 툭 떨구니 아이고 그럼 우리 아씨는 어쩐단 말입니까 문영 고개 저으며 고개의 전화 신경도 약놀 한글자막 by 한효정